안녕하세요 다둥이차이밍입니다. 오늘 출고된 차량은요 2015년식 올류수레트 2.2 노블레스에요. 노블레스 모델이구요. 2.2입니다. 2.2 노블레스 모델이구요. 스페셜. 노블레스 스페셜. 프로프션. 프로프션이구요. 썬누프 빠진 프로프션이라서 한번 보여드릴께요. 여기 살짝 여기 지금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안에 한번 들어가 볼께요. 스마트키입니다. 스마트키. 스마트키고. 이게 중요한겁니다. 계기판이 이게 낫나요? 계기판. 슈퍼비전. 슈퍼비전. 버튼시동. 여기 버튼시동 달려있구요. 내비. 살짝 앞으로 가볼게요. 이거 어라운드 뷰 달려있거든요. 고진해보세요. 고진했다가 어라운드 뷰. 전방 전방과 어라운드 뷰가 되요. 앞으로 가면은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쪽 보면은 프로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에다가. 통풍이랑 열선 시트. 조수석 운전석 다 달려있구요. 여기 핸들 열선까지 달려있습니다. 이쪽에 또 여기 중요하죠. 주차보조 시스템. 이거 소리 껐다 켰다 할 수 있구요. 뷰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뷰. 버튼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오토스탑 달려있구요. 오토스탑. 그 다음에 전자파킹. 오토스탑. 오토스탑도 있습니다. 저는 오토스탑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 신호대기 할때 굉장히 편리해요. 핸들 크루즈. 이쪽에 보시면은 핸들 크루즈 컨트롤 다. 전동 트렁크 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동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다시 닫아보세요. 메모리 시트. 1번 2번 저장해서 여기 차형에 맞게끔 이렇게 딱 세팅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가죽상태 보여드릴게요. 2015년식인데 굉장히 깔끔해요. 보시면은. 뒤에랑. 이쪽에. 버킷시트죠. 운전할때 편하게. 버킷시트가 남겼구요. 노블레스니까 당연히 뒷좌석에. 열선이 달려있죠. 햇빛까리게. 햇빛까리게. 시트도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은. 7대단 분할 시트구요. 7대단 분할 시트구요. 안쪽에 보면은. 여기 굉장히 넓어요. 여기 안쪽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프랑크 열어서. 분할 시트. 크로밀. 크로밀. 파이어. 파이어. 지금 거의 90% 이상 살아있구요. 클도 크로밀. 굉장히. 그 원래 주차하실때. 좀 기스 많이 내시는데. 그런것도 하나 없습니다. 네. 굉장히 나죠. 칠대가 분할 시트. 진부. 칠부. 우리 고객님. 인테리어 하실데. 여기다가. 자기한테. 칠부. 칠부. 부족함은. 좀 당겨서. 하면. 더 넓게 사실수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넓어요. 자. 우리 저. 고객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빨리 출구하시죠. 죄송합니다. 빨리 가셔야 되니까. 차. 맘에 드시죠. 괜찮으시죠. 굉장히 만족하게. 좀. 좋은 차를. 놀라드렸는데. 사실. 형이 같은. 이제. 빨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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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접은거. 아아. 굉장히 넓죠. 저런 거.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출근을 해 드리게 됐는데. 우리 고객님. 좀. 예. 할부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미스로. 통활시켜서. 전행으로. 부담 없이. 업로를 구매해보기 좀. 앞으로도 많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런 디스칸 형태로 해가지고 할부나 니스 많이 내주는 거니까 연락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